국내 해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MC 이한중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선미씨 선미씨는 말이죠 침지나 주위에 좀 가까운 이런 분이 가요계 종사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? 네 가요계는 아니지만요 우리 아들 딸이 성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큰오빠 아들이 한양대 성악과를 나와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와 함께 공연을 열심히 다녀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겠네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말이죠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면 서로 의지도 하고 또 힘든 일도 같이 이겨내고 말이죠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만큼 서로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동일 뿐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그렇겠죠 네 이어서 우리 또 만나볼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이 두 분은 서로 사촌이라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같은 무대에 설 때 정말 두 분이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네 나경씨 형광씨 네 네 혈옥의 기운을 받아서 멋진 무대가 기대됩니다 네 나경씨 속삭여주세요 그리고 형광씨의 첫사랑당신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 아 상한 날 사랑한다고 그댈 말해요 그래요 말해주세요 바뀐 게 많잖아요 고소한다고 내 없이 웃었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잖아 그래요 나에게도 말해주세요 속삭여주세요 그래요 나만을 좋아한다고 그댈 말해 말해 날 좋아한다고 그댈 말해 그댈 말해 그댈 말해 날 사랑한다고 그댈 말해 속삭여주세요 속삭여주세요 그댈 말해 그댈 말해 그댈 말해 날 좋아한다고 그댈 말해 그댈 말해 그댈 말해 그댈 말해 날 좋아한다고 그댈 말해 날 사랑한다고 그댈 말해 그댈 말해 그댈 말해 날 사랑한다고 그댈 말해 나만을 사랑한다고 그대 없이 웃었다고 살 수 없다고 고민을 했잖아 오늘 영아에게도 말해주세요 속상해 주세요 나만을 사랑한다고 그대 나의 말 날 좋아하라고 공개 바로 해라 그대 나의 말 날 사랑한다고 그대 바로 그대여 말해주세요 그대님이 말했잖아요 그대 좋아한다고 그대 없이 웃었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잖아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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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여